좋은 정보를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되세요. 뭔데?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신축년 새해가 밝았잖아요. 네, 밝았지. 액땜을 한다고 하죠? 새군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 방법이 있죠. 성적인 방법이란 방법을 소개시켜주세요. 이제 1년 신축년이 되면 첫 해가 되잖아. 첫 해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동지 딸에는 다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한다 해서 동지 맞이로 액매기를 다 풀어내잖아요. 그러나 마찬가지로 새해가 됐어. 새해가 되면 홍수매기, 홍수매기나 삼재풀이 이런 것도 나를 잡아서 별도로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신축년에 삼재 들은 사람 소하고 말하자면 양띠하고 상충이 꼈다든지 이런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. 풀어서 액매기를 풀어내고 또 이제 행사는 다양 다양하지. 왜 그러냐. 정월달에는 정월 또 대부름 맞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월달에 딱 두 파티로 이제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삼재 푸는 사람, 1년 열두 달 홍수 막는 사람, 사업이 안 돼 사업문을 열기 위해서 하고 이제 모든 액 조상에 갖다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애군을 푼다 해갖고서는 이제 대수대명도 보내고 뭐 이 사람이 올해 죽을 수다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식을 이제 하죠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부름 날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은 데 물이 부족해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정월 대부름 맞이로 여기서 몇 사람인지 추려요. 추려가지고 대부름 맞이 때 이제 방생을 하지. 방생은 방생을 하면서 내 애군을 이제 이 물이 이제 이 들물에 왔다가 썰물에 나간단 말이야. 들물에 물이 찰랑찰랑할 때 죽은 액맥을 다 풀어갖고 여기다 가진 액을 이제 해갖고 뭐 오고밥이고 뭐고 한 거 거기다 조금씩 담아서도 하고 촛불도 하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안 좋잖아.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체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본색을 해서 물에다가 띄워버려요. 썰물에 나갈 적에.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 1년 동안에 들어온 이 애군을 다 소멸해 달라는 얘기야. 방생도 하고. 또 고기나 뭐 이런 것은 고기 방생을 하고 이래 가면서 한단 말이야. 이게 이제 홍수맥이 1년 12달의 액맥이에요. 그걸 이제 보름 날 대보름 날 하는 것은 용궁 방생이고 그냥 정월달에 막 잡아서 산에 가서 하는 거. 또 그 사주에 그 사람이 이제 불이란 말이야. 불이고 흙이야. 그러면 흙은 물이잖아. 그럼 불하고 물하고 맞겠어? 안 맞잖아. 그쵸? 안 맞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산에서 삼자도 풀고 홍수맥이기도 하고 모든 잡신인한테 따라붙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의식을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나무 아까 얘기했잖아. 나무 이제 금은 물속에서 빛이 나는 거잖아. 터피신하라고 그래갖고 방생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절에다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 대보름 마지라고 방생으로 해갖고서는 무조건 식구들이 그냥 방생이라 해서 그냥 다 간단 말이야. 차로 관광차로 대절해서 하고 우리도 많이 뭐 관광차도 뭐 두 대씩 대절도 해서 가보고 막 그랬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무조건 다 그렇게 한다고 좋지는 않더라고.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추구는 다 하고 하지만은 용궁의 방생으로는 이제 이 불 사주에 불이 들어있는 사람 흙이 들어있는 사람은 안 하지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해. 근데 어느 제자분들도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의식을 해서 나쁜 애군을 기왕이면은 올해 이제 신축년에 나쁜 액들을 푸르는 게 좋겠죠. 아홉 수 걸린 사람 뭐 일곱 수 걸린 사람.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험으로 자꾸 이제 뭐 자꾸 그냥 막 이거 되지가 않는 거야. 세 번째, 네 번째 막 떨어져 그러면 뭐 지푸려기 또 잡아 봐야지 될 거 아니야. 그럼 글쯤 이제 액맥을 한번 풀어보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거야. 그게 이렇게 궁금했어? 네.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건 이제 무석에 의해서 이제 하지. 무석행위. 무석행위. 그래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음맞이 뭐 구시다 뭐 막 이런 걸 하잖아요. 하면 아직 거기서 같이 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어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. 그래요.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름날 내면은 정을 내보름날 내면 1년 12달 애군 다 이거 걷어가라고 그러고서는 부스럼 먹잖아. 보름 전날 열난 날 먹잖아. 뭐 콩도 까서 먹고 잣도 저기 호두도 까서 먹고 막 이러잖아. 그런 것도 다 내내 다이어 무석에 속하는 거야. 1년 동안 그거 먹고 아무 사고 없이 부스럼도 나지 말고 본다는 게 넘어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. 일반인이. 그건 똑같은 거. 그거를 더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왕이면 젤을 올려놓고 이제 옷가지라든지 뭐라든지 뭐 살 들은 사람은 살을 좀 풀고 그러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겠지. 좀 실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인가요? 금액은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그 다음에 그거 적대면 적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. 우리 이제 단골분 신도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100만 원 안 따냐. 그렇게 생각하면. 또 사람이 또 너무 힘들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.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없어요? 거기 따라서 더 해주면 되는 거지. 그럼. 무조건 다 돈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문의하세요. 기왕이면 신축년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고생 없고 또 힘든 사람들. 또 그럼으로서 또 내가 하나의 위안을 받거든요. 무슨 액 때문에 하고 그러면 야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편할 거 아니야. 바로 그거거든. 그 위안을 이렇게 받아서 뭐 이거 힘든 일 안 좋은 일은 다 피해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청학만식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